이게 뭐라 해야 되지? 어쨌든 뭔가 현진이랑 같이 하고 싶었던 그런 거를 진짜 같이 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봤으니까 바로 그걸 봐야죠 그러면? 내가 볼 때 우리 세이가 정말 이거를 제가 이걸 보는 걸 되게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바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좋을 수 왜 이렇게 높아? 이게 뭔데 좋을 수 왜 이렇게 높아? 거의 벌써 200만이 다 되구나 Oh my gosh 아무튼 네 찬이랑 현진이랑 같이 작업한 이 강박이라는 언베이 트랙 영상을 같이 한 번 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Let's go 알자는 널 가만히 둘 수 없는 걸 알자는 널 가만히 둘 수 없는 걸 알자는 널 가만히 둘 수 없는 걸 네 강박 트레일러 언베이 트랙 보게 되었습니다 약간 제가 등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되게 크지 되게 엉덩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아무튼